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여행중개소가 드디어 멤버십 가입을 받게 됐습니다. 가입은 총 3단계로 나눴습니다.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1단계 T골드, 2단계 TVIP, 3단계 Tfirst입니다. 그래서 각각 월 2,990원, 월 6,990원, 월 1만 2천원으로 준비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요. 회원 전용 동영상 그리고 새로운 동영상 우선 시청권 그리고 댓글에 우선적으로 답글을 달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멤버십 가입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매월 커피 한 잔 값으로 더 좋은 영상과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가입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몇 시집입니까? 11월 23일 수요일자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수요일 월드컵이 지금 한참입니다. 저도 매일 밤마다 늦게까지 축구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MG세대, MG, MZ세대 많이 관심이 가지면 어떤 트렌드를 주도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들이 패키지 여행 상품에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합리적인 것이 자유다 뭐 이런 뉘앙스 같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엽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 중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이벤트 많습니다. 제주항공은 인천과 나고야 데일리 운항으로 드디어 전환했고요. 캐나다의 여러분들 쾌백 아시죠? 쾌백. 도깨비 드라마 찍었던 쾌백에 유명한 아이스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 예약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가실 분들 꼭 메모해서 반드시 가세요. 에어비앤비가 한옥 카테고리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궁금한 것은 과연 대한민국의 한옥 호텔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호텔은 아니구나. 한옥,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수 있는 한옥이. 모드투어 역시 블랙프라이데이 파격세일이 들어갔고요. 노란풍선은 대한민국 쇼셜미디어 대상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 트리프 비토즈가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하고 티웨이항공과 넷마블은 콜라보 이벤트랍니다. 텍스트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관련한 북섬 관광 명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헤드라인이고요.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외 패키지 상품 예약 중에 이른바 MZ세대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파크가 올해 10월 한 달간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예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MZ세대 비중은 31%로 전년 동월의 9.0%보다 2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코로나였으니까 중요한 건 코로나19 이전인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월 15.7%에 비해서는 무려 15.3%포인트가 확대가 된 거죠. 인터파크 측은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았던 MZ세대들이 엔데믹 상황에서 간편하게 출입국 절차를 밟고 좀 안전한 여행을 즐기기 위해 패키지 상품이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또 가족 단위의 패키지 여행이 줄어든 것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출입국 절차가 간편해진 거랑 패키지 선택한 거랑은 큰 영향은 없죠. 요거 분석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 MZ세대들의 성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MZ세대 딱 중간에 서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 그 친구들, 또 우리 MZ세대의 우리 딸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면 자유여행을 하면 할 것 같죠. 배낭 매고 뭐 이렇게 패키지 누가 그런 걸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개인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넌 그거 해. 난 이거 할 거야. 난 이게 좋아. 이런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MZ세대가 패키지 여행을 고리타분한 거랑 안 갈 거라는 생각은 접어두세요. 여행사도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 관련한 심층 분석 방송을 저희가 한번 할게요. 라이브로. MZ세대가 선호하는 여행지 중 1위는 태국, 방콕이었고요. 이어서 일본, 도쿄, 베트남의 나트랑, 북국, 미국 정도가 이렇게 됐고요. 단거리 여행지가 굉장히 많았죠. 어쩔 수 없죠. 왜냐. MZ세대가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좀 가볍겠죠. 인터파크 측은 100여 개의 항공사 네트워크를 통한 항공권 1위 플랫폼에 대한 절약이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140만 개 이상의 해외 숙박 제휴점에 기반한 인터파크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의 자체 경쟁력도 이런 인기 비결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인터파크는 항공 플러스 숙박 플러스 차량 플러스 가이드로 구성된 풀 패키지 여행 상품을 통해 파격적인 편리함과 함정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자유의 자유시간 그리고 액티비티, 교통, 투어, 미식, 보험 등을 다양하게 결합한 세미 패키지 상품과 자유여행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며 최신 여행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실제로 인터파크 투어는 모르는 사람과 여행하는 것을 꺼리는 MZ세대 성향에 맞춰. 이것도 잘못된 거라니까. MZ세대가 모르는 사람과 여행하는 것을 꺼리는 게 MZ세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이를 먹건 안 먹건 개인마다 다 달라요. 이건 좀 어폐가 있어요. 그쪽에서 준 자료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는 드리느라. 내가 만드는 여행이라는 테마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베트남의 어떤 그런 단항 이런 데에 두세 명만 출발해도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여행 이런 기획전도 있고요. 그래서 MZ세대 중심으로 골프 요즘에 또 인기가 많잖아. 그래서 뭐 이런 레슨도 받고 원포인트 레슨 받고 할 수 있는 태국 파타야 골프 캠프 삼바고일 상품도 판매 중이래요. 자 인터파크 투어 패키지 그룹장의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항공 노선이 회복될수록 여행 큰손으로 부상한 MZ세대들이 더욱 많은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이 선호하는 해외여행 상품과 컨텐츠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강화하고 있다. 해외여행 1등 플랫폼에 걸맞게 MZ세대를 비롯해 전 연령층의 수요를 만족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뭐 그런 것은 개인화 성향이지 MZ세대란 모르는 사람과 이건 아니에요. MZ세대란 더 잘 어울려요. 무슨 말씀이세요. 더 잘 어울려. 낯을 가리냐 안 가리냐 이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다음 소식 25만 톤 규모의 세계 최대 크루즈를 보유했죠. 어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한국 총판이 28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한국 총판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는요. 12월 1일 이후 출발하는 크루즈 일정을 예약한 고객 중에 선착순 50캐빈. 캐빈이라는 것은 크루즈 객실이죠. 이걸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에 예약을 마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기존 예약자와 그룹 예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좀 참고하시고요. 이벤트 응모는 이달 28일까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한국 총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요. 예약하신 뒤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하기 버튼까지 누르셔야 합니다. 캐빈당 3만원. 그 외에 크루즈 일정 예약 시 캐빈당 5만원 상품권 지급되고요. 이번 프로모션에서 가장 높은 할인을 제공하는 NRD 요금에 적용된다는 점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캐리비안 크루즈가 최근 25만 톤 규모의 초대형, 슈퍼대형이죠. 초대형이 정말 초대형이에요. 아이콘호 있죠. 저희가 한번 소개를 했어요. 예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콘호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진 나가고 있겠지만 40개 레스토랑과 바가 있고요. 워터파크도 있고요. 역대 최초의 선상 인피니티풀도 있어요. 다양한 부대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리조트 하나가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소식 제주항공이 11월 22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인천 나고야 노선 주 7회 데일리으로 재운항합니다. 무려 2년 8개월 만이고요. 인천에서 매일 오전 11시 1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제주항공은 이번 인천 나고야 노선 재운항을 비롯해 다음 달부터 인천 도쿄 노선 주 35회. 하루에 몇 개야? 그럼 이게. 5개야? 5, 7, 2, 7, 5, 30. 하루에 5개네. 인천 도쿄. 인천 후쿠오카 주 28회, 인천 오사카 주 21회, 인천 사포로 주 14회, 인천 오사카 주 7회, 부산 후쿠오카, 부산 도쿄. 이렇게 엄청나게 또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이거 김포제주보다 더 많이 가는 것 같다. 어떻게 하루에 5편이 가냐? 도쿄를. 그만큼 채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채우니까 간다는 거 아니야. 그죠? 다음 소식입니다. 조금 가벼운 소식입니다. 가볍다고 해서 비중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뉴스가 아니라 재미있고 신선한 뉴스 하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유명한 캐나다의 쾌백이 있어요. 쾌백에는 북미 유일의 아이스 호텔이 있어요. 이른바 퀘벡 아이스 호텔인데 오텔 드 글리세 이게 여기 퀘벡은 또 불어를 쓰니까 오텔 드 글리세 예약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만큼 현지도 추워졌다는 얘기죠. 누구랑 한 번쯤 이런 데서 한 번 살고 싶나요? 자보는 게 또 한 번 로망 아니겠습니까? 나도 한 번 자보고 싶어. 추울까? 다른 건 모르겠고 추울까? 추워서 잠이 올까? 뭐 이런 거.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진 아이스 호텔은 2001년 1월 처음 문을 연 이래 2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7만명 이상이 숙박한 장소입니다. 쾌백시티에서 북쪽으로 20분 정도에 있어요. 레저 단지에 있습니다. 카르띠의 베케이션 빌리지. 매년 겨울 새로 지어져서 3개월간 운영이 됩니다. 새로 지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 얼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짓는 거야. 3개월 운영하면 높거나 작긴다는 거야. 이글루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는 기온이 영하 5도로 떨어지는 12월이고요. 매년 다른 테마로 약 3천 제곱미터 면적에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합니다. 내가 이걸 몰랐네. 저는 매년 새로 진다는 거는 그 생각은 못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해드리면서 알게 된 거지. 약 50명의 장인 그러니까 익스페 퍼트 전문가 아니 전문가 장인이니까 마스터를 했다. 마스테르 마스터로스 조각가가 한 달 이상 눈과 얼음을 깎아서 예배당, 바, 실내 미끄럼틀, 샹들리에 이런 다양한 테마의 침실들을 만들어냅니다. 수만 톤 이상의 눈 블럭과 투명한 얼음은 낮 동안 빛을 또 받겠죠. 그래서 반사 쫙. 완성된 아이스 호텔은 보통 1월 첫째 주부터 3월 마지막 주까지 운영이 됩니다. 약 3개월. 1, 2, 3 정도 이렇게 되고요. 2023년 개장 예정일은 1월 4일 날 문을 엽니다. 그래서 각각 좀 달라요. 그래서 객실 테마별로 객실이 다른데 캐나다 달러로 399불짜리도 있어요. 사슴 털과 매트리스 뭐 이런 걸로 덮인 영하 30도에서 견딜 수 있는 고성능 침낭도 있답니다. 무척 추울 것 같죠. 실외 온도와 상관없이. 실내 온도는요. 영하 3에서 5도 정도 된다네. 그래서 침낭이 있으면 충분히 안락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호화로운 프리미엄 디럭스 스위트룸이 얼마일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호화로운 룸이 캐나다 달러 849달러. 생각보다는 안 비싸죠. 그죠? 병난로도 있어요. 저녁 욕조도, 사우나도 있어요. 침낭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데피고 또 사우나도 하시고 온수육 하신 다음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 보관 같은 것도 다 해주고 샤워든 일반 객실에서 이용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얼음이니까 얼음 잔에 들어간 칵테일 같은 것도 또 이렇게 먹으면 아 이런 걸 언제 먹어봐.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 매년 10만명 이상의 아이스호텔을 방문합니다. 잠은 안 자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결혼식도 하고 프로포즈 행사 이런 것도 이벤트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퀘벡 아이스호텔이 설치되는 발케르띠의 베케이션 빌리지는 사계절 휴양단지 쾌벡시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153개 객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온열체험과 다양한 테라피를 제어는 아로마 스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600개 이상의 사이트와 여러 개의 오두막 캠핑장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 혹시나 이쪽 계획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특히 이제 쾌백 같은 경우 캐나다 쾌백 같은 경우 캐나다 쾌백의 여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분들 이제는 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갈 건데 그러면 아이스호텔이 연회 운영이 되네 들으셨으니까 예약해서 가시면 거기서 잠을 안 자셔도 돼요. 꼭 숙박을 안 해도 되고 가서 이렇게 둘러볼 수 있다는 거지 꼭 숙박은 안 하셔도 되니까 좋은 3개월을 맞게 됐습니다. 1월 2월 3월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도 더욱 더 충실하게 좀 좋은 소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